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사람들이 늘어나갔다. 그리고 그 와중에 금리도 07년도에 인상이 되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파생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리고 저 그리고 이건희 사장님을 가지고 시장 당시 시장 상황을 제가 압축적으로 표현해드려 볼게요.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07년도로 돌아가보면 시장금리는 상승하고 있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증가하고 있었고 주택 경기는 침체되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여러분들은 이건희 사장님에 비해서 신용등급이 낮죠. 저보다도 낮을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은 사회살동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아직은 학생인 경우는 신용도가 조금 낮겠고 여러분보다 더 낮은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보다 이건희 사장님이 조금은 더 좋겠죠. 그럼 이 상황을 미국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도 신용등급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등급을 프라임 등급, 그 다음 등급을 얼터너티브 등급, 그 다음을 서브프라임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금 용어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아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뭘 뜻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희 사장님이나 저보다 훨씬 더 신용이 안 좋고 아직은 소득이 없는 여러분 혹은 더 어린 학생들 소득 이런 것들을 관련 감안하지 않고 지금의 한국처럼 DPI나 LTV를 강력하게 검사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 대출을 서브프라임 등급에게 해준 모기지. 모기지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말하죠. 론이 대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서브프라임 등급에게 해준 주택담보대출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그러고 이 사태가 서로 맞물리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부실화가 된 사건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합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개념들이 다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됐냐면 당시에는 미국의 주택가격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주택가격은 오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금융기관도 그리고 사람들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그들의 생각대로 주택가격이 항상 무조건 어제보다만 계속 올라간다면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의 신용도 신용도가 얼마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1억이었던 집이 내일은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4억이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은 못 벌더라도 그 주택담보를 다시 시장에 판매해서 이자를 못 갚으면 시장에 판매해서 그 차액으로 여러분들이 갚지 못한 대출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가격이 어제보다만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의 신용등급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당시 상황이 그러하였고 그래서 프라임 등급에게만 해주다가 점점 더 낮은 등급의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해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DTI를 계산하지 않고 관계없이 대출을 해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빅쇼트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다룬 미국의 영화를 보면요. 스트립쇼를 하는 소득이 낮은 분이 자기는 콘도도 가지고 있고 집이 새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스트립쇼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보통 스트립쇼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소득이 많을 수도 있지만 세금 신고를 안 하니까 소득 증빙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대출을 해줬다는 거죠. 그렇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증가했는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가지고 은행들이 이제 욕심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다음 두 번째 시장금리 상승. 그런데 여기에 파생상품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파생상품이냐면 은행이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분들에게 은행이 대출을 해줬어요. 은행이 10억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급준비율 빼고 9억을 대출해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대출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집 살려고 줄을 100명이 서 있어요. 그래서 자금만 조금 회전을 시키면 이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해준 그 채권 있죠. 은행이 있으면 은행이 은행이 있으면 은행이 여러분들에게 100원짜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0원짜리 집에 대출을 집 사라고 90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90원을 대출을 해주고 나면 은행에게는 이제 돈은 현금은 없지만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에게 받을 채권이 생기죠. 앞으로 다달이 원리금 분할 상황에서 돌아올 그 채권들이 생기죠. 원금의 이자까지 더해진 그 채권이요. 그 채권을 은행들이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증권사나 보험사나 은행에 갔다가 이제 그 채권을 판매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채권을 대출을 90원 해줬다면 만기가 다 돼야 90원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조금 싸게 70원 정도에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 넘기는 거예요. 그걸 채권화해서. 그 채권을 MBS라고 부르고요. 그 채권을 가지고 그러면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뭘 했냐면은 이번에는 그 채권들끼리 여러 개를 모아서 금융회사, 투자은행, 증권사, 펀드 이런 곳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다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마치 지금의 부동산 리치펀드 소액 부동산 펀드처럼 그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대출 채권을 여러 가지를 섞어 놓은 걸 여러분들에게 대출 채권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 옆 사람 여러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채권 이런 것들이랑 적절하게 섞어서 짬뽕 시켰어요. 그 짬뽕 시킨 건 CDO라고 불러요. 그렇게 해서 개인들에게 만기가 되면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얹어줄게. 뭐 한 얘네는 이걸 70원 받고 샀으니까 한 75원이나 80원 받고 개인들에게 팔면 이득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현금을 지금 다시 은행에게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얘가 대출 채권 만기가 되면 90원 받을 걸 얘에게 넘기고 얘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넘겨서 시장에서 다시 현금을 확보해서 은행에다가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은행은 돈이 90원이 90원은 아니고 70원이 생겼겠죠. 그럼 70원을 가지고 다시 또 그 다음에 줄 서 있던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 상황을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신용 창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계속 자금을 회전시키면서 줄 서 있는 사람들 100명에게 모두 다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단순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만으로 머물러서 가계부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파생상품과 엮여 들어가면서 급속도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얘네가 돈이 없으면 적당히밖에 못 빌려줄 텐데 다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자기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니까 무한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 거죠. 자 여기에다가 그래서 개인주택 대출자들에게 대출을 해준 걸 가지고 모기지 회사들이 서브프라임 등급에게는 신용등급이 조금 더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에서처럼 금리를 조금 더 받았겠죠. 금리를 더 받았는데 그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시 투자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들을 통해서 유동화 자금을 다시 확보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쓰인 게 MBS CDO와 같은 금융 파생상품이고 그리고 이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 거니까 혹시 이게 문제가 생기면 보험에 드러났다가 니 원금 보장해줄게 파생상품인데 마치 예금 지금의 여러분들이 배웠던 예금자보호법처럼 이거 파생상품인데 우리 AIG라는 보험회사가 니네 파생상품 파산나면은 우리가 원금 보장해줄게 이렇게 대신 다다리 보험료조 이렇게 옆에서 빨대 꼽는 행동을 보험사들이 투자은행들이 돈 버는 거 보고 자기들도 돈 벌려고 빨대를 꽂았는데 그때 그 빨대의 이름이 CDS입니다. CDS 프리미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CDS 프리미엄이라는 건 니네가 이 파생상품이 부도가 나게 되면 우리가 보존해줄게 라고 말을 하면서 대신 보험료를 내야 돼 그 보험료의 이름이 CDS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너무나 안전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용도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파생상품에도 불구하고 그럼 사실 부실화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가격은 무조건 우상행한다는 그 근거에 기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의 신용도보다 훨씬 더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탈바꿈하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보험회사가 옆에서 빨대 꽂아주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건데 빨대 꽂으면서 마치 그 상품들이 더 안전한 것처럼 포장을 한 번 더 해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금융상품이 굉장히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는 생각에 너도나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물이라는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확대 전이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전이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미국의 사람들만 그 CDS나 MBS와 같은 상품을 산 것이 아니라 이 상품이 세계 각국 유럽 아시아 금융회사들도 구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을 위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투자를 해서 그 투자금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 그런데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돈이 많은데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으려면 상품이 굉장히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안전하게 포장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기관들까지 투자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아까 이야기 드린 커플링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미국이 망가진다면 그 문제는 미국의 주택시장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금융 통로를 타고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핏줄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망가질 때 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서 08년 투자은행 중에 가장 대표적인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할 때까지 세계 경제가 같이 꼬꾸라지는데 이러한 커플링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표에 나와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과 확산 과정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어려운 용어로만 보여줬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자산유동화 증권의 부실함이 같이 하락 그로 인해서 모기지 대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자산유동화 증권 투자자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그 다음에 채권 보증기관 아까 AIG 예를 들었죠. 그런 보험회사까지 부실화되면서 신용 경색이 확산되고 금융 불안이 심화되고 소비, 투자, 위축, 실무경제, 악영학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확산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